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아 진짜 이놈의 공매도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어제 1년 2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됐고요. 시장은 확실히 공매도의 직격탄을 맞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 930억원 정도였고요. 이 중에서 외국인이 9,558억원 비중으로 치면 87.4%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고 기관은 10.9% 개인은 대주거래를 확대했음에도 180억원 정도로 1.6%의 비중을 보였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보면요. 하루 공매도 거래 규모가 금지 이전보다 훨씬 커졌거든요. 2019년 일평균 4,207억원보다 약 2.6배나 증가한 수준이고요. 작년 3월 공매도 금지 직전 10거래일 일평균 규모인 8,610억원과 비교해서도 27%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재개 첫날에 꽤 많은 공매도가 진행이 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공매도가 이뤄진 종목을 상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공매도가 주가 하락폭을 키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코스피 200 시장에서는 셀트리온이 공매도 거래대금 710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 LG디스플레이, 신풍제약, LG화학, HLM, 금오석유, SK이노베이션 순으로 공매도가 많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셀트리온이 어제 6% 넘게 빠졌고 신풍제약은 12% 넘게 급락세를 보였죠. 하지만 다행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공매도 상위 종목 가운데서도 주가가 선방한 기업들이 조금 있었어요. LG디스플레이도 어제는 490억원 규모의 공매도가 이뤄졌지만 0.82% 하락에 그쳤고요. 또 금오석유는 오히려 1.35% 올랐고 기아도 4% 넘게 오름세를 보였어요. 보면 1분기 실적도 실적이지만 2분기 실적까지 긍정적인 기업들은 대량 공매도가 쏟아져도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은 모습이네요. 그런데 코스닥 150 중에서 공매도 상위 종목 순위를 보시면요. 어제 1위는 시젠, 2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3위는 KMW, 4위는 현대바이오, 5위는 카카오게임즈, 6위는 HLB, 7위 제넥신 순서를 기록했거든요. 보면 시총 4위를 차지하는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공매도가 대량 진행이 됐죠. 시젠, KMW, 현대바이오 모두 8%대 급락세 보였고요. 7위까지 모든 종목이 빠짐없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 종목들이 이끌고 있고 그래서 바이오 종목은 또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이 고평가됐다고 판단을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공매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다른 종목들까지 이런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패닉셀, 패닉에 파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공매도 상위 종목 직접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고요. 위에 통계 탭에서 공매도 통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왼쪽 옆에 공매도 거래 탭에서 개별 종목 공매도 거래를 누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구분별로 종목들이 쭉 나오고요. 여기서 오른쪽에 공매도 거래 대금을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주면 거래 대금이 높은 순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자료를 어제부터 준비하다 보니까 어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데이터는 이렇게 직접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또 궁금한 건 도대체 우리 증시가 공매도의 영향권을 언제 벗어날 것이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이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저 과거에 두 차례에 비춰볼 때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1개월 동안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약세를 보였고 3개월과 6개월 수익률을 보면 코스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달 정도는 시장이 조금 부진할 수는 있겠으나 2021년은 특히 이익 모멘텀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겠다. 특히 대형주를 중심으로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할 뿐입니다. 공매도 자체가 시장의 방향성을 틀어버릴 수는 없다는 거고 가는 길목에 심리를 조금 흔들어 놓는 악재로 작용할 수는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대외 여건과 실적을 받쳐준다면 시장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한국 시장 망했다 손 놓지 마시고요. 한 달 정도는 종목별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약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뒤에는 더 좋은 흐름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시장이 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KB진권의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2009년 공매도 재개 전후의 특징을 보면 공매도 재개 전부터 조정이 있기는 했는데 이 당시에 공매도뿐 아니라 연준의 성장률 하향 조정, 영국의 신용등급 하향, 북한의 핵실험, 이런 대내매 악재들이 공존했다고 해요. 2011년 때에도 공매도 재개 전부터 조정이 있었는데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확대된 시기였습니다. 이때 너무 기억나요 저는. 제가 2011년에 증권회사에 입사했거든요. 아무튼 공매도 단독 이슈보다는 대외적인 여건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는 어떤가요? 과연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재정위기, 영국의 신용등급 하향, 북한 핵실험, 이런 수준의 악재가 존재하냐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의 악재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현재 그나마 가장 불안 요소는 금리 인상, 연준의 테이퍼링 정도인데 당장 지금부터 걱정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B증권은요. 3100선 초반부터는 매수 대응이 적절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하루 만에 그래도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 코스피 3100선에서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큰 그림은 이렇게 그려두시고요. 지금부터 공매도 위험 종목과 공매도를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을 같이 알아볼 건데요. 공매도 위험 종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하는 종목은 최근에 대차장구가 급증한 종목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매도를 하려면 우선 해당하는 주식을 먼저 빌려야 합니다. 공매도 관련한 개념은 위에 나오는 제 주린이 탈출기 영상 참고해 주세요. 오늘 개념 설명은 따로 안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주식을 유상으로 빌리고 나중에 동일한 주식으로 상환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를 대차 거래라고 하고요. 주식을 빌린 뒤에 아직 갚지 않은 물량을 대차장구라고 합니다. 이 대차장구는 공매도에 활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물론 대차 거래가 무조건 공매도를 위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요. 국내에서는 대차장구와 공매도의 연관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공매도 장구와 대차장구가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차장구 급증 종목들을 파악해둘 필요가 있고요. 최근 2주간 대차장구가 증가한 상위 50개 종목이 정리된 표니까 혹시 내가 보유한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내가 사려는 종목이 해당되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대차장구의 이런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대차장구 금액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대차장구 비율이 상승한 기업들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에스증권이 대차장구 비율이 1%포인트 이상 상승한 기업들을 정리해놨으니까요. 쭉 한번 훑어보시고요. 보면 알겠지만 시젠, 에이스테크, HLB, 신풍제약 이미 공매도 타겟이 돼서 어제 많이 빠진 종목들이 눈에 보이죠. 그리고 앞에서 봤던 KB증권의 표와 겹치는 종목들이 꽤 많을 겁니다. 겹치는 종목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종목들이 다 공매도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다는 거니까 체크는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분명히 종목별 대차장구를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확인 방법은요.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 세이브로, HTS, MTS를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증권 정보 포탈 세이브로에 한번 접속을 해서 찾아볼게요. 접속해서 증권 대차를 클릭하면요. 옆에 주식 대차라고 있어요. 누르면 대차 종목 순위, 종목별 대차거래 현황, 월별 대차거래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전 종목의 대차 현황을 보기는 어렵고 종목별 대차거래 현황에서 종목마다 검색을 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심풍제약을 검색해봤고요. 조회 기간도 마음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세팅값인 1개월 기준으로 조회했어요. 보면 대차장고 주수가 4월 말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좋은 점은 그래프로 표시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흐름을 파악하기에 굉장히 좋죠. 이번에는 KRX 정보데이터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통계 탭에 공매도 통계를 누르면 옆에 쭉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는데 대차 정보에 대차 거래 추이 누르시면 금융투자협회로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여기서 종목별 대차장고 추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면 똑같이 심풍제약으로 검색을 했는데 세이브로와 같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차이가 꽤 크거든요. 이게 세이브로는 예탁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만을 토대로 한다고 하니까요. 금융투자협회의 자료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세이브로는 그래프로 추이를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같이 활용하세요. 그리고 대차 거래 내역을 클릭하시면 코스피에 속한 종목들의 잔고 현황과 코스닥 종목별 잔고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로 내보낼 수도 있으니까요. 기준 시점의 잔고와 비교 시점의 잔고를 조회해서 여러 종목들의 잔고 증감을 직접 본인이 확인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MTS로도 간단히 조회가 가능한데요. 제가 삼성, 미래, 한투만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나 궁금한 종목의 주식 현재가 화면을 열어주시고요. 기타 수급을 보시면 공매도라고 있거든요. 맨 왼쪽 그림의 삼성증권은 공매도를 누르면 공매도 수량하고 대차 수량이 같이 보여요. 여기서 대차 수량은 잔고의 총 수량이 아니라 신규 수량을 보여주는 수치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옆에 미래세 증권의 MTS인데 마찬가지로 기타 수급에 보면 대차 거래에서 잔고 수량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옆에 공매도 추이를 누르면 또 공매도 잔고 현황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국투자증권은 조금 다른데 거래 동향을 누르시면 공매도 대차 신용이라는 탭이 나와요. 여기서 대차장구 수량과 증감내역 그리고 누적 공매도 수량도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혹시 공매도 타깃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매일 이 부분을 통해서 간단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네 대차장구 확인 방법 얘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대차장구가 이렇게 증가했는데 이익 모멘텀까지 부진한 종목들은요. 공매도의 영향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특히 꼭 챙겨보세요. 그리고 보는 김에 공매도 잔고 상위 50개 종목도 같이 봐두시면 좋겠네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공매도 잔고 금액이 높은 종목은 계속해서 공매도 타깃이 될 수 있으니까요. 호텔실라와 셀트리온, 두산인프라코어, 삼성중공업,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 눈에 들어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조심할 종목은 공매도 금지기간 전에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았던 기업 중에서 실적 부진이 계속되는 기업입니다. 금지기간 전에도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았다면 공매도의 타깃이 되기 쉽겠죠. 익숙한 종목이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당연히 더더욱 공매도 세력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래세증권이 공매도 금지 이전에 공매도 잔고 비율이 5% 이상이었던 기업들을 리스팅해놨고요. 여기서 맨 오른쪽에 2021년 예상 영업이익 변화율 보이시죠. 최근 1개월간 영업이익 예상치의 변화율, 최근 3개월간 영업이익 예상치의 변화율을 보여주는데 KMW, 펄어비스, BH, HDC, 현대산업개발, 호텔실라 모두 마이너스예요. 이 친구들은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전원사체나 신주인수권부사체 같은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많았던 기업도 공매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확정짓는 델타 기법이라는 것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뭔지 예를 들어볼게요. 전원사체는요. 채권인데 일정 조건에 따라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에요. 내가 만약에 카카오 전원사체를 샀다면 나중에 카카오 주식으로 전환해서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채권을. 그리고 주식으로 받을 때 얼마에 받을지를 미리 정해놓게 되는데 이 가격을 전환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A기업의 전환사체에 주식 전환 가격이 3만원이에요. 근데 이 기업의 주가가 현재 10만원입니다. 그러면요. 주식을 빌려서 우선 10만원의 공매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체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갚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현재 시장에서 10만원 하는 주식을 3만원에 받았으니까 7만원의 차익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전환사체나 신주인수권 부사체에 투자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때릴 수 있습니다. 해당 종목에. 이렇게 미리 수익을 확정해놓기 위해서. 그런데 솔직히 이 공매도와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도 우선 코스피 200과 코스피 150 종목 중에서 전환사체 발행한 기업들의 리스트 공유하니까요. 참고해서만 봐주세요. 겹치는 종목들 계속 보이거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매도 위험 종목군을 같이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공매도로 인한 조정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볼만한 종목을 같이 찾아보려고요. 1번 대차장고가 증가했지만 이익 모멘텀이 좋은 종목. 보면 LG디스플레이, 오스템 임플란트, 포스코케미칼, SK이노베이션, DB하이텍 등등. 대차장고가 최근 2주 동안 증가하기는 했는데 바로 옆 칸에 2021년 이익 추정치 변화가 최근 1개월 동안 엄청 높아진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공매도로 잠깐 눌렸다가도 실적에 따라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대차장고가 오히려 줄어들고 이익 모멘텀이 견주한 종목들. 물론 대차장고의 변화는 계속해서 변동이 될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야겠지만 최근 2주간의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공매도 상관없이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만 하겠죠. 하지만 계량 분석만을 토대로 정리된 자료니까요. 참고용으로 활용을 하세요. 제가 공매도 관련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기가 엄청 빨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준비하는 동안에 오전에는 시장이 또 빠져서 정말 정신을 놓고 있었는데 점심 먹고 오니까 빨간불인 거 있죠. 많이 하락한 종목들에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 같고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3,100 초반을 매수 구간으로 잡고 대행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새 또 장이 마감돼서 오늘 공매도 현황을 잠깐 공유하자면 총 공매도 거래 대금도 8,600억 원 규모로 어제 대비해서 다소 줄어들었고요. 시장도 코스피가 0.6% 플러스, 코스닥은 0.56%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빠르게 회복하기는 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그냥 여러분들 마음 편히 5월은 조금 쉬어가는 달로 생각을 하시고 늘 공매도 재개 후에는 그래도 이런 조정기를 거쳐서 다시 상승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에는 우리 시장의 이익 전망체도 좋고 크게 신경 쓸 만한 악재도 없고 하니까 또 금방 제자리 찾아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들의 기운을 한번 모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아 마지막으로 오늘 그 녹십자 랩셀, 주산 퓨어셀, 보령제약, 심풍제약 등등 22개 종목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하루 동안의 공매도가 금지됐잖아요. 이 부분도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서 매일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최근에 공매도가 집중되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거저거 얘기하려다 보니까 오늘 조금 두서없이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 위험구는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하고 공매도로 인한 조정이 매수 기회가 될 종목들 잘 추려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행투